어디서 무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대 도시이긴 난 너무 궁금했어 아무리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 그대 목소리 난 알고 싶어졌어 그대의 행동 하나 나 모든 걸 알고 싶어 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대의 행방이 난 너무나도 너무나도 궁금해 지금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해 누굴 만나고 있어 궁금해 난 알고 싶어졌어 그대의 행동 누가 나 하나로 더 알고 싶어 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대의 행방이 난 너무나도 너무나도 궁금해 지금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누굴 만나고 있어 궁금해 그대의 행동 하나 그대의 행동 하나 그대의 행동 образ 그대 Si Maria 그대의 행동 하나 hilarious 그대었어 wy 여러분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커판의 신예찬 그리고 베이스의 최우정 그리고 기타의 정석훈 마지막으로 정재현 그리고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몸소리를 좀 내주실 일이 있어요 이 노래가 수수수 있잖아요 이거를 따라서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네 마지막이니까 크게 한번 해볼게요 수수수 one two one two three four one two one two two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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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one two two one